양성하나 잡으나 저 옆에 여단 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저 옆으로 좀 이동할게요 남자도 여탁 처음 물어보재 남자도 여탁 처음 물어보재 남자도 여탁 처음 물어보재 남자도 여탁을 향해 진단해야 합니다 남자도 여탁이다 남자도 여탁이 정말 좋았다 남자도 여탁을 받았다고 말한다 남자도 여탁을 받았다 남자도 여탁을 찾아봤라 남자도 여탁을 받았다 남자도 여탁을 받았다 고춧가루 으 으 네 좀 하더만 안되고 조금 하셔서 가지고 가르쳐 줘서 사모아 줘 좀 갔다 오겠습니다 4 아 아 예 아 예 아 그러고 나 뭐 그 심해 겨어 여단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와 가지고 아예 밝혀서요 평상에 나는데 저 사람이 있는 남자는 지랄금 난리 났다니깐 도서이소 해야 되는데 가만하 아아에서 가만히 좀 도서이소 해야 되는데 더 꺼내요 여분이 열밀짝 더 꺼내자 고마워 그냥 침대는 어디가 잖은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